운명은 유일하게 바꿀 수 없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하는 환경이나 조건을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의도와 다르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절대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게 하나씩 있을 거예요. 저에게는 일곱 명이 함께하는 게 그렇고 그게 없는 삶은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제 운명이고 그 운명을 따라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. 세상에는 쉬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도 공간에 넘어지기도 했죠. 저희가 여기까지 부러울 수 있었던 거는 서로 잡아준 선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이런 걸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.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저 멀리 있는 그 하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우리라는 걸 부러울 거예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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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